나 더 화가 나 이거야. 신동이한테 신동이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제가 거기서 화를 더 냈어야 했는데 예상님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장난 장난. 아니 자다 퍽 소리에 깼는데.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다음 스케줄 있었거든요 드림팀 드림팀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그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울지 않았으면 아마 그날 당장은 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드림팀 가서 굉장히 저희끼리. 그래서 그래서 그날 얘기한 게 이제 제가 1등을 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막 감동적인. 지난번에 이창민 씨는 아직은 그날이에요. 1등을 하는 순간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내내 정말 멤버들 생각밖에 안 했고요. 그래서 멤버들이 막 떠올랐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 드라마가 끝이 났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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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흔히 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앨범을 못 내고 소속사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우울한 날들을 보내면서 계속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매니저가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새로 다시 다시 다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3년 동안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가 약간 성인한 상태로 사무실로 폼을 찾아갔어요. 새로 바뀐 변호사가 딱 앉아 있었죠. 그런데 변호사 친구 너무 귀여운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본능이죠 본능. 이분이 정말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만 3년이었지 4년 넘게 이렇게 끌고 왔었던 일이 이분을 만나면서부터 한 3개월 만에 그냥 너무 클리어하게. 정말.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능력자네요 능력자. 그 마음고생 정말 심하게 했던 걸 한 번에 다 보상을 받았잖아요. 정말 뭘 주어도 아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박경 씨 음반을 들어봤는데 음반이 굉장히 독특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왜 CD를 안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CD 달라고 저는 그러면 제가 CD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사인 CD를 제가 가져가는 거니까 당연히 밥을 사시겠지. 그래서 굉장히 그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시켜서. 왜냐하면 제 사건 때문에 이기셨으니까. 그분도 받으시잖아요. 그럼요. 많이 받으시니까 사시라고. 그래서 아주 비싼 거를 시켜서 먹었어요. 한참 먹고서 나왔는데 막 사람이 굉장히 분주하게 뭘 찾아요. 다시 밥 먹었던 2층을 뛰어갔다 내려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지갑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살 테니까.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그럼 제가 와인을 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와인은 지갑이 없었나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누구한테 빌리든지 찾아보든지 하겠대요. 음식점에서 그분 사무실까지 한 2,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저한테 너무 당당히 사무실하고 가까워서 차를 안 가져왔어요. 걸 걷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막 앞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이힐 신었는데 너무 매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막 갔어요. 사무실에 도착을 했어요. 발가락이 정말 퉁퉁 부었어요. 발가락이 이렇게 왕왕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발이 불어 터져도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의뢰인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두 손짓입니다. 두 손짓입니다.